안녕하세요. TV컴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.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시인 김광협 시인의 시를 낭송합니다. 시 제목은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. 낭송에는 김대응 시인이 합니다. 말씀 시 김광협 시인 칼 가세요. 칼을 가세요. 대낮에 거리를 가며 칼을 가세요. 목소리도 시연시연 날이 선 목소리 모든 집이 칼을 가세요. 노기슬고 무딘 칼을 시퍼렇게 가세요. 모든 것이 원한 이기보다는 모든 것이 사랑이기에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가세요. 한근 고기떡이를 탐낼 것이 아니요. 양심의 한 쪼가리 그것이 귀하니 그것을 우러러 칼을 가세요. 영원히 휘두를 칼을 가세요. 말씀 목소리도 시연시연 날이 선 목소리 가세요. 모든 집이 칼을 가세요. 노기슬고 무딘 칼을 시퍼렇게 가세요. 모든 것이 원한 이기보다는 모든 것이 사랑이기에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가세요. 한근 고기떡이를 탐낼 것이 아니요. 양심의 한 쪼가리 그것이 귀하니 그것을 우러러 칼을 가세요. 영원히 휘두를 칼을 가세요. 김광협 시인의 시 말씀 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. 낭송에는 김대응 시인 이었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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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